지금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구문이 약해서 구문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아니면 열심히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사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특히나 나는 이제 정시를 대비하기로 마음먹었어. 라는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에 정시대비를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를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이 이번에는 정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 콕 집어서 알려줄게. 정시를 대비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기출문제집을 구입해서 기출문제집을 풀어야겠어. 그리고 이 기출문제집을 참고하면서 유형별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 이 시기에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지금 이 시기에 정시대비를 마음먹는 학생들이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될 거 바로 알려줄게. 자, 여기 보이는 이 자료는 선생님이 기출문제집 일부를 복사한 자료야. 선생님이 지금 이 시기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어떤 게 보이지? 가장 먼저 눈에 보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 색깔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지 학생들이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알아야지만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하고 문제를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지. 결국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다시 말해서 단서 잡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지금 당장 학생들이 해야 할 부분이야. 학생들이 모든 유형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보고 이 문제를 풀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야 돼. 이게 바로 단서 잡기란 말이야.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는지 핵심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러한 능력을 키우면 학생들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잡힌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자, 여기를 봐보자. 여기를 보면 선생님이 하나의 문장을 읽고 나서 이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보인단 말이야.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글의 전체적인 소재를 잡는 게 중요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이 글 전체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소재를 잡아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글을 쭉 읽어 나가는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이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의 내용은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글을 쭉 읽어다가 갑자기 하지 않는 말이 새로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장을 읽고 정리, 하나의 문장을 읽고 정리.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글을 정리하는 연습을 꼭 한다는 거야.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글을 읽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글을 읽다 보면 앞에 내용을 잊어버리게 돼. 그런데 중요한 문장이었는데 그 부분을 잊어버리면 이 글은 읽어봤자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핵심이 되는 문장에 대한 기억을 남기고 중요하지 않는 문장에 대한 기억은 지워버리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잡아가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부터 글을 읽으면서 문장, 문장마다 그 문장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가지고서 답을 고르는 거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고 있어.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 내용 정리 및 근거 찾기 부분이 나와 있어. 학생들이 직접 글을 읽고 한 문장 한 문장씩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정답의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서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학생들은 해석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아랫부분에 보면 내가 모르는 어휘가 있어서 또는 내가 해석이 안 되는 구문이 있어서 정확한 해석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한 부분을 아래에 다시 정리하게 하는 거지. 이 부분도 학생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예시 자료를 만들어 왔어. 이 자료를 보면 지문에 1번, 2번, 3번, 4번이 표시되어 있지. 문장 단위로 이렇게 숫자를 표시했어. 그리고 1번 문장에 대해서 간단 정리, 2번 문장에 대해서 간단 정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문장들을 간단히 정리해 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답은 무엇인지 고르는 연습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에 들어갈 내용을 근거를 잡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글에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전부 이 정답에 근거가 된다는 것을 표시해 둔 거야. 이런 식의 작업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보는 거야. 영어 지문은 논리적으로 답을 찾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그러한 논리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을 학생들이 꾸준히 해줘야 하지만 문제를 푸는 능력이 늘 수가 있어.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하나하나에서 근거 잡기를 통해서 정확히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러한 연습이 기본이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 유형의 문제에 적용시켜 보고 정확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학생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 바로 어휘와 구문이야. 이 어휘라고 하는 부분은 수능 전까지도 잡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모른 단어가 나오면 꾸준히 이 단어들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과정. 그리고 열심히 구문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거라고. 이러한 문장도 꼭 정리해 두고 틈틈이 봐주고 연습하는 것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정시 대비를 하겠어라는 학생들은 근거 잡기 능력 그리고 어휘, 구문 정리를 꾸준히 하는 것을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로 했으면 좋겠어. 겨울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는 학생들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단서 잡기 훈련을 하는 거 꼭 잊지 않길 바라고. 이 영상이 정시를 대비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